미얀마어로 가르치고 있는 미얀마어로 가르치고 있는 수여입니다. 오늘은 바로 미얀마어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복합문자를 위주로 할 건데요. 여기서 복합문자 하나하나에다가 자음이랑 합쳐서 어떻게 읽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복합문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배운 자음 후 다시 복습해야죠. 연습 많이 하셨어요. 이거 뭘까요? 까 까 까 까 나 그리고 같이 같이 읽어볼게요. 싸 싸 싸 싸 냐 그 다음에 따 다 다 다 나 그리고 따 다 다 다 다 나 그 다음에 빠 파 바 바 바 마 그리고 야 야 라 와 다 마지막으로 하 라 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 안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가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나 싸 싸 싸 싸 싸 싸 싸 nya 타 타 타 타 타 다 다 나 그리고 다 다 다 다 다 다 나 그 다음에, 빠, 파, 바, 바, 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야, 야, 그리고, 라, 와, 따, 마지막으로, 하, 라, 아가 있었죠. 이번에는 북한 문자 배울 건데 북한 문자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자음이 있는데요, 자음, 자음이 있는데, 여기 자음이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빈이라고 합니다. 야빈. 야빈 이거는 여기 자음이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이의입니다. 둘 다 야빈, 야이의인데, 무호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야, 야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거는 자음인데요, 자음 밑에서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와죠. 와, 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자음 밑에서 다가, 왼쪽 다리, 왼쪽, 왼쪽 다리인데, 하입니다. 하, 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는 야, 동그라미는 와, 그리고 왼쪽 다리는 하, 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연습을 해보자면, 이거 뭐였어요? 마죠. 마, 마, 언니, 마인데, 마, 마인데, 여기에다가, 야, 를 붙입니다. 야. 그래서 야, 를 붙이면 뭐가 돼요? 냐가 되죠. 마, 랑, 야, 랑 붙이니까, 이거 마이니까, 마, 랑, 야, 랑 붙이니까 뭐가 돼요? 냐, 냐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빠, 랑, 빠, 기억하시죠? 빠, 빠, 랑, 그리고 야 랑 붙이면 뭐가 돼요? 냐가 돼요. 냐, 그래서 이거는, 냐, 이거는 냐, 똑같이, 발음이 똑같으니까, 마, 랑, 야 랑 붙이면 뭐가 돼요? 냐, 똑같이, 빠, 랑, 야 랑 붙이면 뭐가 돼요? 냐가 돼요. 그래서, 냐, 똑같이, 냐, 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뭐예요? 와죠. 와, 와인데, 여기에다가 마 랑 동그라미나 붙이면 뭐가 돼요? 냐, 랄, 이거 랄 기억하시죠? 이렇게 쓰는 거, 랄, 한국은 이렇게 쓰고, 랄 이렇게 돌리면 랄가 된다고 말씀 들었죠? 랄에다가 동그라미 붙이면 뭐가 돼요? 랄, 그래서 이거는 랄, 이거는 랄. 그 다음으로, 왼쪽 다리는 하인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마죠. 마에다가 왼쪽 다리 붙이면, 앞에서 흐를 붙여요. 흐마, 흐마가 아니라, 여기서 이거를 가볍게 익어요. 이거를 크게 익어요. 그러면 마, 하가, 하 발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 마 이렇게 돼요. 조금 코소리가 붙일 수도 있어요. 마, 마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더, 이거는 라 맞죠? 라, 라에다가 하루 붙입니다. 하루 붙이면, 흐라, 흐라가 아니라, 라, 라. 이 하루 가볍게 익어요. 라, 라. 이렇게 있는데, 라는 라가 뭐냐면, 예쁘다예요. 그래서, 예쁘다, 라래, 라래 예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 두 가지는 뭐예요? 야, 동그라미는 와, 왼쪽 다리는 하입니다. 그래서, 마 라 붙이면 야, 이것도 야, 이것도 야, 빠 라 붙이면 뼈, 이것도 뼈, 이것도 뼈 있죠? 이거 두 가지가 야 이니까. 그리고 동그라미가 뭐예요? 와죠? 와. 그래서, 마 라 붙이면 와, 라 라 붙이면 라가 됩니다. 그리고, 흐, 하인데, 왼쪽 다리, 좌우미라 붙이면 마, 그리고 라 라 붙이면 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야빈, 발음이 야 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까, 랑, 야 라 붙이면 뭐가 될까요? 껴, 껴죠? 보통 껴인데, 여기에서는 짜예요. 짜.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예외 입니다. 예외 입니다. 그래서 까, 랑, 야 라 붙이면 껴가 돼야 되는데 짜 입니다. 그리고, 카랑, 야 라 붙이면 네, 케어가 돼야 되는데 차리고, 카랑, 야 라 붙이면 자 입니다. 그래서 까, 까, 까는 뭐냐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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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짜 이렇게 세 가지는 예외 입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는 나 맞죠? 나 에다가 야 를 붙이면 뭐가 돼요? 한국하고 비슷하게 나랑, 야 라 붙이면 냐 가 되죠. 똑같이 나랑, 야 라 붙이면 냐. 파랑, 야 라 붙이면 뼈. 그리고 파랑, 야 라 붙이면 뭐가 돼요? 피아, 파랑, 야 라 붙이면 냐, 마라, 야 라 붙이면 냐고, 야 라 라 라 라 라 붙이면 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게 까, 까, 까는 뭐예요? 짜, 짜, 짜. 이것만 반복해서 좀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외 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정사인데, 나라, 야 라 붙이면 냐 이런 것처럼 그냥 야 발음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야, 진. 야, 인. 무슨 발음? 야 발음이죠. 야 발음. 여기서 야 발음인데, 아까 하고 똑같이, 똑같이 까랑, 야 라 붙이면 냐가 아니라 짜, 카랑, 야 라 붙이면 자, 가랑, 야 라 붙이면 자. 자. 이 세 가지는 좀 외우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좀 예외이기 때문에, 네. 이 불, 불법, 불법이 아니라 저기 법에서 넘어가는 거죠. 벗어나는 거니까 예외리고요. 그래서 까랑, 까랑, 까랑 붙이면 짜, 까랑, 야 라 붙이면 자. 그리고 까랑, 야 라 붙이면 자. 그리고 까랑, 야 라 붙이면 자. 짜, 차, 자. 나머지는 까랑, 야 라 붙이면 냐. 그리고 파랑, 야 라 붙이면 피아가 되고, 파랑, 야 라 붙이면 뭐가 돼요? 피아가 됩니다. 그리고 마라, 야 라 붙이면 냐. 나머지는 정상이고, 이거는 예외입니다. 짜, 차, 짜.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끝났고요. 그리고 아까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와죠. 와.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 좌우만 넣는데요. 까랑, 와 라 붙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꽈. 그쵸? 카랑, 와 라 붙이면 과. 가랑, 와 라 붙이면 과. 나랑, 와 라 붙이면 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따랑, 와 라 붙이면 과. 다른 와 라 붙이면 과. 다른 와 라 붙이면 과. 이거는 과. 바이니까 보아. 마이니까 모아. 야이니까 요아. 야이니까 요아.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싸이니까 소아. 사이니까 소아. 그리고 싸이니까 소아. 야이니까 요아. 나이니까 놔. 빠가 있으면 부아. 파가 있으면 부아. 파가 있으면 부아. 바가 있으면 부아. 예. 라가 있으면 루아. 따가 있으면 뚜아. 예. 그래서 밑에서 동그라미 붙이면 뭐가 돼요? 와 이니까 뚜아. 뿜아.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 다리. 왼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왼쪽 다리 맞죠? 하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흐, 흐 발음이 납니다. 이렇게 흐. 하 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나죠? 나. 나에다가 하를 붙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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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이렇게 보여요. 흥. 이렇게 잊지 말고 이거를 가볍게 익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야. 야이니까 하를 붙이면 야. 야.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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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아니라 샤입니다. 똑같이 이것도 샤이니까 야 랑 하랑 붙이면 샤, 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라죠. 라. 라에다가 하를 붙이면 뭐가 돼요? 라. 라. 라데가 뭐였어요? 아까 라데 예뻐요. 라데 예뻐요. 그리고 와 랑 하랑 붙이면 뭐가 돼요? 와. 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마 이 코소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애교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애교를 많이 하는 여자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가 하면 마. 냐가 하면 야. 나가 있으면 나. 마가 있으면 마. 그리고 야 랑 하랑 붙이면 샤. 야 랑 하랑 붙이면 샤. 라 랑 하랑 붙이면 라. 와 랑 하랑 붙이면 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한 문자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북한 문자 두 개씩 합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이거는 까였죠? 까. 까에다가 야 를 붙여요. 아까 야 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야가 있으면 까가 아니라 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차자. 예외로 자차자 중에서 까랑 야 랑 붙이면 자입니다. 여기 자입니다. 자인데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붙여요.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와죠. 와 이니까 그래서 짜 랑 와 랑 붙이면 뭐가 되요? 쪼아. 쪼아. 이렇게 됩니다. 쪼아. 이렇게 제대로 정확한 발음을 이렇게 쓰자면 쪼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카랑 야 랑 붙이면 갸가 아니라 차입니다. 차인데 밑에서 동그라미가 붙이면 뭐가 되요? 쪼아. 이렇게 됩니다. 카랑 야 랑 붙이면 갸가 아니라 자인데 차에다가 동그라미로 붙이면 뭐가 되요? 쪼아. 쪼아.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카랑 야 랑 붙이면 자인데 동그라미로 붙이면 쪼아. 여기 카랑 야 랑 붙이면 차 동그라미로 붙이면 좌. 좌. 마라 야 랑 붙이면 뭐가 되요? 미야죠? 미야. 미야인데 동그라미로 붙이면 모아. 모아. 이렇게 됩니다. 모아. 예를 들어 바가 있어요. 바에다가 야 랑 붙여요. 그러면 뼈. 뼈인데 여기 동그라미로 붙이면 뼈와가 아니라 똑같이 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라 야 랑 붙이면 미야인데 동그라미로 붙이면 모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쪼아. 까. 짜 랑 와랑 붙이면 쪼아. 차 랑 와랑 붙이면 쪼아. 차 랑 와랑 붙이면 쪼아. 그리고 짜 랑 와랑 붙이면 똑같이 쪼아. 차 랑 와랑 붙이면 쪼아. 그리고 야 랑 와랑 붙이면 모아. 뼈랑 와랑 붙이면 뽀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야 가 있었는데 또 하랑 붙입니다. 하. 우리가 이거는 마죠. 마. 마에다가 야 를 붙이면 뭐가 돼요? 냐죠? 냐. 냐가 되는데 앞에서 하토를 붙여요. 하토를 붙이면 앞에서 뭐가 돼요?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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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냐. 냐. 좀 코소리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냐. 그리고 라 라 야 를 붙이면 랴 인데 하토를 붙이면 뭐가 돼요? 냐. 냐. 여기서 냐 도 되고 예외로 샤 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아 이 정도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냐. 샤. 그냥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 야 랑 붙이면 띠아 인데 하 랑 붙이면 뭐가 돼요? 샤. 이거는 예외 입니다. 그리고 마라 야 랑 붙이면 냐. 냐 맞죠? 냐 인데 하 랑 붙이면 뭐가 돼요? 냐. 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 야 랑 붙이면 냐 알고 있는데 앞에서 흐 만 붙여 주시면 되죠. 냐. 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냐. 냐. 샤 도 되고 냐 도 되고 그 다음에 샤. 그리고 이거는 냐. 이거 두 가지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북한 문자 동가라미가 있고 동가라미는 또 하도 있어요. 하를 붙일 수가 있어요. 보자면 여기 냐가 있죠? 냐에다가 와를 붙이면 뭐가 돼요? 냐죠? 냐. 냐. 냐인데 여기에다가 하를 붙여요. 그러면 뭐가 돼요? 냐가 아니라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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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랑 와랑 붙이면 냐인데 하루 붙이면 뭐가 돼요? 냐. 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랑 와랑 붙이면 뭐가 돼요? 냐인데. 냐에다가 하루 붙이면 뭐가 돼요? 냐. 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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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에다가 하루 붙이면 냐, ї왜. 냐. 냐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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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에 계세요. 뒤로 가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야 입니다. 미래에다가 여기 동가라미를 붙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죠. 샤아 샤아랑 와 랑 붙이면 무슨 발음이 될까요? 샤아 샤아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한 발음을 숫자면 샤아 샤아 이렇게 되죠 샤아 그래서 샤아 와 이렇게 되죠 샤아 이렇게 샤아 샤아 이런건 없지만 샤아 샤아 이렇게 합니다 샤아 랑 와 랑 붙이니까 샤아 입니다 샤아 랑 와 랑 붙이면 라 인데 하라 붙이면 라 랑 와라 붙이면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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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와라 붙이면 요아 인데 하라 붙이면 야 나랑 와라 붙이면 라 인데 하라 붙이면 라 마랑 와라 붙이면 모아 인데 하라 붙이면 화 그래서 그냥 코소리만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가지 붙이는 거에요 야 그리고 동그라미 와 하 또 하 그래서 다 붙이면 그냥 아무 어렵지 않아요 야 랑 마라 야 랑 붙이면 미아 인데 동그라미가 붙이면 모아 에요 모아 에요 여기서 코소리 하루 붙여주면 뭐 아 이렇게 된다 뭐 아 뭐 아 이렇게 된다 뭐 아 여기서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 용어로 여기 겹치는 거에요 이렇게 겹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 보이는 거에요 있어요 그래서 뭐 아 뭐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카 문자 끼리끼리 합친 거구요 아까 우리가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읽고 말하기로 해 볼게요 까 까에다가 야 를 붙이면 뭐가 되요 짜죠 짜 짜 짜 깨가 아니라 짜 예외로 말씀드렸죠 짜 짜 짜는 뭐냐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에요 그리고 카 에다가 야 를 붙이면 타에다가 야 를 붙이면 뭐가 되요 태아 가 아니라 차 그렇죠 차 차가 뭐예요 차가 흥개미 에요 가짜 여기 차도 떨어뜨리다 인데 여기 카라 야 랑 붙이면 차 똑같이 차 이거도 차 이거도 차이는 이건 흥개미 이거는 떨어뜨리다 똑같은 맛소리 인데 쓰는거는 다르죠 이거는 차 이거는 차 그리고 빠 그렇죠 빠 빠에다가 이건 뭐예요 야죠 그래서 뼈 뼈 뼈 뼈는 뭐예요 보여지다 에요 뼈바 뼈바 이렇게 하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마 마 마에다가 야 를 붙이면 뭐가 돼요 냐 냐 냐 냐는 에메라드 에메라드 그리고 이거는 뭐였죠 빠져 빠에다가 밑에서 동그라미 붙이면 뭐가 돼요 파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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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파 그래서 뭐하는 어지럽다 인데 파는 어지럽히다 해서 방 어지럽히게 하고 어지럽다 복잡하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죠 뭐 그리고 아까 예쁘다 많이 했죠 많이 둘러 봤죠 뭐예요 이거는 라 인데 하라 묻혀요 그러면 나가 되죠 나 나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배이다 배이다 에요 그래서 칼의 배였어 그러면 아까 이거 콩나무 야 야 맞죠 야 야 인데 하라 묻히면 예외로 뭐가 된다고요 샤져 샤 샤 입니다 샤 샤 샤는 배이다 샤 샤 그리고 오 이거는 뭡니까 마죠 마 마에다가 야 를 붙여요 그러면 야 야 인데 또 하를 붙여 주면 뭐가 되요 야 야 야 야 잘할 수 있죠 야 야는 나누다 야 나누다 그리고 아 아까 까에다가 야 부치며 뭐가 되요 기약 아니라 짜 짜 맞죠 짜에다가 동가람이 를 붙여요 그러면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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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쪼아는 오다의 높임말 누구한데서요 성님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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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렇게 하면 쪼아 봐 쪼아 봐 이렇게 합니다 쪼아 봐 쪼아 봐 이렇게 하며 손님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쪼아 봐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면 귀한 성님한테 쪼아 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수는 거 아니고 손님하고 귀한 성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라 에다가 와 를 붙이면 뭐가 되요 라 랑 와랑 붙이면 라 라 인데 앞에서 하를 붙여요 그러면 뭐가 되요 코소리 쪼아 루아 이렇게 됩니다 루아는 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가져가 카아 에다가 동가람이 를 붙여요 그러면 뭐가 되요 고아 고아 면 관세 져 바지 가랑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가져가 카아 에다가 밑에 동가람이 붙이 뭐가 되요 콰 콰 는 걸터 안다 에요 그리고 고 아 이거는 뭐예요 4 4 에다가 동가람이 붙이며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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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야 저 야 야 에다가 동가람이 를 붙여요 그럼 뭐가 되요 유아 쪼아 쪼아 는 튀김 흉개미 바삭바삭하다 아니면 날라리 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날라리 하는 거면 이렇게 유아데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떨어지다 짜 짜 그리고 떨어지다 차 차 흉개미 차 차 그리고 보여주다 뼈 뼈 보여주세요 뼈바 뼈바 보여주세요 그리고 에마르트 냐 냐 그리고 방이 어지럽다 뭐예요? 뽀아 뽀아 어지럽히다 포아 포아 여기도 복잡하다고 하고 포아는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포아 예 그리고 예쁘다 라 라 예뻐요 뭐 라데 라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이다는 샤 샤 그리고 나누다는 냐 냐 오다 눕힌마 쪼 쪼 쪼 그리고 턱은 뭐예요? 루아 루아 제일 처음 바지가 가랑이는 과 과 그리고 걸터한다 콰 콰 그 다음에 건들다 땅을 갈다는 뭐예요? 쏴 쏴 그 다음에 튀김이 바삭하다 그러면 뭐예요? 쪼 쪼 쪼 쪼 쪼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북한 문자 네 가지 배웠죠? 뭐였어요? 야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 배웠죠? 네 가지 배웠는데 둘이 이렇게 섞여서 붙이는 것도 있고 끼리끼리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모음을 배우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모음을 배우겠습니다